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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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정밀을 거기서 정밀을 망할 놈의 정밀 왜 무거만 나오나 왠 압도를 아 저 아 머리 아프네요 와 방어 28 너무 신난다 프레츠의 돌진 드디어 카드다운 카드가 나왔군 돌진으로 뽕을 뽑자 킹진 갓진 아 망단 정밀 망단 정밀 개도가 왜 나와 충진 말한게 없죠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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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 정밀 정밀 아이고 이걸 또 맞네 9뎀이나 맹독 독지 정밀로 갈 거면 독바르기가 나와야겠죠 빵단 제거합니다 죽어라 타격 랑 죽음 캘리퍼스 가베다 와 신경통 그 카드 단 분사 집었을 때 얘들 만나면 반갑죠 그 독 2코스트 무려 2코스트 와 셋 다 되게 마음에 든다 일단 배신 더 많은 파밍을 원해 고기허실 킹강 엘리트도 잡으러 가죠 호잇 호잇 잔상 아 갑시다 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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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 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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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턴에 막을 수 있으면 막고 푹 샷 아낄 수 있는데 어차피 고기 있잖아 이거 완전 독박학 아니야 독박받다 조슈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독박가 없다는 거 제발 탄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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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하다못해 신경독이라도 주지 저게 뭐야 차라리 신경독이 낫겠다 아하 1댐 아야 새 디버프요? 손상이랑 수약이 없을걸요 확인해봅시다 아 이번 턴이 아니지 다음 턴이지 아 이거 딱 독박학인데 이거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버틸 수가 없어 버틸 수가 없어 아 이번에 버티고 다음 다음 변신 때 약화랑 취약이군요 카드 파밍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맘에 드는 게 안 나오네요 이제 포션 있으니까 어떻게 좀 비벼봐야 되는데 아 아 못 잡나 아 못 잡나 일단 망단은 써야되고 아 잡았다 아 잡았다 아 집을 거 하나도 안 주네 아 아 아 현돨러실 아 아 아 아 칼찌책 나오면 진짜 답 없을 것 같다. 현돌특 고래일직봉 빠르게 리트하는 게 현자라는 뜻이 아닐까요? 아 저걸 못 잡네 됐다 잡을 수 있죠 힘들었다 건무가 나왔습니다 정밀 건무 가져갈 거 딱히 없는데 건무 하나 더하실? 아 잠깐만 쟤 너무 쎄 아 이건 강폭이야 생각 열일한다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괜찮아 고기야 나는 고기다 딜바 딜바 오우 아아 뱀식물 딜바 미쳤어 미쳤어 30대미안 저건 엘리트급이 아니라 보스급인데 혐식물 혐식물 고기 거무는 왜 또 나와 기왕 이렇게 된 거 거무는 또 넣어 잔상에 선천달구 아이고 아이고 다법기로 유명하신 그분들 개노산 개노산 아 다음번에 취약수고요 아 썩스 운이 일생이었다 이 남는다 그리고 나에겐 고기가 있어 아 딜 로스 났다 과연 살았다 빠세 낙동 아 아 잠깐만 산게 아니잖아 야 야 산 줄 알았는데요 아니었습니다 발놀림에 흐릿하네 아 아 저주인형이 왜 나와 메짜르님 관로 감사합니다 산상 빠세 뗔 떼 뗔 아직 정미리 안잡혔어 어 잡겠는데 잠깐만 핸드만 잘 잡히면 잡는다 근데 잘 안 잡힌 것 같아요 아 저것도 참 아 미친네 그러지마 얘들아 그러지마 방해님 와 앙무 1담나 살아남아야 한다 3, 9, 27 9, 45 살아야 한다 고기 뜯어먹고 살아야 해 역시 바나고기 살아야 한다 살아남아야 해 살아남아야 해 고기로 부활한다 또래오래님 관로우 감사합니다 아니 건무세장의 망단 두개 뭐야 아 아 아 아 어우 더럽게 쎄 와 잔상이 진짜 좋긴 좋다 보스가 유독 하나 잡아야되나? 아냐 예비나 제비가 필요해 고기가 큰일 해줬습니다 아 근데 한치 앞이 불투명해 청밀 툭툭툭 투자 그래서 표창은 어디있는거죠? 단도 개당 10댐 야야야 왜 두터 녀석 때려 그거 반틱이야 아 캘리퍼스 멸시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군요 아 몰랐습니다 아 냉지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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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삽... 삽 나봤자 삽질할 시간이 없는데 어? 여기서 강화가? 유독? 아니야 타격만 지워줘도 수리검 줬대구요? 네 이잔상!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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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엘리트 덤벼 타격 꺼져 야 니가 그렇게 싸움 잘해 이잔상 캘리퍼스 얘는 싸움 잘하고 그러게요 얘는 싸움 잘하는 애잖아 이잔상 이잔상 이발롤림 이자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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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전 양변전수 됐다 일곱 대만 때리면 돼 예 픽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짠 아니 필요 없잖아 짠쌍 짠쌍 건물 인공물 빼서 제가 할게 없는데요 아니 인공물 빼서 제가 뭐해요 이거 그러다 아무 일도 없었다 능지가 이제 나왔네 성밀이 안 나와요 나 맞는다 나 죽는다 잠깐만 성밀 어디? 발놀림 어디? 아 인공물 감사합니다 인공물이 이렇게 나를 한턴 살려주는구만 갓공물님 정밀 정밀 어디가냐 정밀 어디가냐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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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고마워요 검모 쓰고 예비쓰자 단독 꺼져 됐다 됐다 이제 치즐방석 잡고 죽어라 치즐방석 하차 하차 이걸 이걸 체력 1로 살아서 이걸 깨내 이걸 깨내 물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고기가 살렸다 잠시만 마무리 쏘았나오나 상호 지원 우웅 쓰 남짜로 1등 공신 고기 덩어리 2등 언저리 명품 조연들 그리고 한번 살려준 낡은 동전씨 아무것도 안한 놈 신기할 정도로 깨끗하며 왠지 모르게 먼지와 때가 사라집니다 아무 일도 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